추석 전에 제가 등집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다 하겠습니다. 연습곡들인데 좀 위난한 상태에서 다시 부르버리겠습니다. 조금 더 멜로디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연습 도전곡입니다. 빵이 누면 도장마차 하겠습니다. 그대와 자주 하던 그 술집에 혼자 널 생각하며 소중한 자네 그대가 좋아하던 김치 지금 가만히 바라봐봐 눈물 한잔해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님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주면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요 보람가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난 사랑한단 말자 영원할 거 알고 말자 보람가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새우래요 네가 돌아오지 않을까 맞아 이 사람 왔었나요? 없이 혼자였나요? 그녀에게 전해주면 그녀에게 전해주면 나 그때처럼 기다린다고요 보람가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난 사랑한단 말자 영원할 거 알고 말자 보람가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새우래요 너 네가 돌아오지 않을까 맞아 다 잊으려면 노력해봐도 그게 잘 안 돼 나 왔었나 저 우리 우리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내가 싫은 건가요 내 사랑한단 말자 영원할 거라고 말자 보람가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나 사랑한단 말자 예 영원할 거라고 말자 그대 다시 울어서 울라도 아무 맘 없는 너를 다시 언제네 이루자여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까 2부에서 4번째 실패 먼저 박수 88점 덧바람이 뭔가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지금 거짓북 첫번곡 구조를 세운 다음 호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제 마음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 프로그램 준비하겠습니다